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6일 금요일 오후 시간입니다. 아직 국내 장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미국 시장 폭락을 했죠? 여러분 주식시장에 들어오신지 얼마 안되시는 분들 특히 주식시장 무너질 것 같아요? 주가가 이제는 더이상 안오를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거에요. 주식시장은 앞으로 20년에서 40년 후 우리가 죽은 후에도 열심히 돌아갑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앞으로 몇십년 후에 지금 우리 세대 다 죽고 난 다음에 우리 다음 세대에도 계속 돌아갑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한 기업이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한 영원히 돌아갑니다. 지금 현재 하락장이죠. 보통 보면 지금으로부터 22년 전 그때 2000년 닷컴버블, 2008년 금융위기 두 번 있었죠? 2000년대에 들어와서 경제위기가. 그때 닷컴버블 때 3년 연속 하락장이었어요. 이런 경우는 역사상 드물어요. 2008년 금융위기 때는 1년간 하락을 했어요. S&P500 지수가 2008년 금융위기 때 반토막 났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S&P500 기준 14% 떨어진 상태에요.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비하면 그나마 안정스러운 거죠. 반토막까지는 아니니까. 그런데도 1년간 하락했어요. 그 후 하락장은 간간히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상승장이 훨씬 많았으니까 급상승을 해왔죠. 올 2022년 하락장 또한 역사에 남을만한 하락장이에요. 만약에 22년 올 한 해만 하락장이 아니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1년 하락장이 아니라 2022년도 하락장이고 23년도 하락장이고 내년까지 연 2년 동안 하락장. 그러면 우리는 2년간의 하락장에서 세계 1등 주식들 싼 가격의 수량을 늘리는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유롭게 넉넉하게 길게 보고 투자해야 된다는 것 우리 실린가족분들은 마인드가 다 그렇게 정립이 되어 있어요. 몇십 년 후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 다음 세대에도 주식시장은 돌아가요. 그런데 당장 눈앞에 이익을 보겠습니까? 그렇죠?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어요. 올 1년 동안 수익률 생각하지 마세요. 얼마 벌었나?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대신 수량을 늘려나갑시다. 수량만 부지런히 늘려나가면 상승장에서요. 어마어마한 수익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가슴에 와 닿지 않아요. 막상 상승을 해야만 그때서야 인정을 하거든요. 대부분이 그래요. 지금은 주식을 던지는 매도하는 시기 아닙니다. 죽는 시기예요. 매수하는 시기예요. 주식을 던지려면 매도하려면 21년 작년에 보면 S&P 500 최고치 경신했다고 계속 나왔죠. 사상 최고치. 무려 20번, 30번 다니라 70번이나 갈아치웠어요. 최고치를. 이렇게 뉴스에 앞으로 S&P 500이나 나스닥이나 이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뉴스 나오죠. 그때 팔아치우세요. 지금은 매도하는 시기 아닙니다. 그렇게 사상 최고치 경신했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 차라리 그때 매도를 하세요. 지금 세계 1등 주식들 모두 하락한 시기예요. 리밸런싱을 하기 위한 매도, 매수는 괜찮다고 봅니다. 지금 국내 종목보다 많이 떨어졌죠. 미국 세계 1등 종목들은 더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이번에 기회로 알터닐을 빼고 리밸런싱을 하기 위해서 지금 손해본 국내의 개별 종목들을 매도하고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 때 세계 1등주를 갈아탄다든지 이런 건 괜찮다고 봅니다. 주식에 투자를 안 했다면 어차피 은행에 잠자기 두었을 자산입니다. 지금 손해봐서 팔았다고 해도 어차피 또 은행에 들어갈 돈입니다. 똑같이 은행에 넣어두었다 생각하고 잊고 있으면 됩니다. 추가 매수할 능력이 안됩니다. 당연히 기다려야죠. 이제 주식시장에 들어오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 주식시장에서 정말 호된 신고의식을 하고 있는 기간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의 시대를 살아오면서 정말 모든 거 악재가 겹겹이 쌓여 있어요. 러시아 전쟁 거의 처음이죠. 중동전쟁, 아프리카 전쟁 이런 거 말고 러시아 전쟁도 처음이고 중국의 이 도시 봉쇄 이런 현상 이것도 처음이에요. 사람의 신체적 자유를 완전히 억압한 상태예요. 이거는 자유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에요. 중국의 이 도시 봉쇄 이것도 처음이죠. 물가 상승도 물가 상승도 물가 상승은 매년 하지만 40년 만에 처음이에요. 이렇게 상승이 많이 된 것. 또 금리 인상도 어제 0.5% 올렸죠. 22년 만에 그 이들도 처음이에요. 또한 짧은 시간에 이렇게 확고하게 자리 잡혔어요. 아마 혼자라면 벌써 멘탈이 무너졌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수많은 분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이 하락장을 잘 견뎌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주식시장의 현실이기 때문에 낙관적인 사람보다는 비관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견디기 힘든 구간이에요. 오늘 S&P 500 4146입니다. 지난주 4월 29일 4131에 다시 근접했어요. 지금 한 15포인트 차이 나네요. 만약에 오늘 또 떨어진다면 가장 최하겠죠. 나스닥은 12,317 4월 29일날 똑같이 12,334보다 더 하락했어요. 지금 올해 들어서 나스닥은 완전히 최저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한 번부로요. S&P 500이 1,404였어요. 지금 4천 넘었죠? 4,700 넘어갔다가 지금 많이 떨어진 거예요. 4,100 10년 전 S&P 500 1,404였습니다. 10년 전의 5월 현재가 거기에 비하면 현재 3배 상승했어요. 나스닥은 10년 전 5월 2012년 5월 3,055 정확히 4배 상승했어요. 그러면 5년 전을 봅시다. 5년 전에 비하면 현재 73% 상승한 상태예요. S&P 500이 2,390 나스닥은 6,121 딱 2배죠? 5년 전에 6,121 그런데 지금 12,000 넘었으니까 딱 2배예요. 5년 전에 비하면 지금 S&P 500이 1년 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나스닥은 무려 1년 6개월 전으로 되돌아갔어요. 1년 전이면 2021년 5월이죠. 2020년 가을로 되돌아갔습니다. 나스닥은 그렇다면 앞으로 몇 년 후에 S&P 500이 지금의 2배 8,000이죠? 나스닥이 지금의 2배 2만 4,000이죠?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1,2년 만에 가는 것이 아니죠. 과거를 되돌아본다면 적어도 5,6년 5,6년 정도 후에는 S&P 500이 8,000 나스닥이 지금의 2배 2만 4,000 갑니다. 과거에 10년 동안의 상승률보다는 앞으로 10년 동안의 상승률은 더 크리라 생각해요. 10년 전 20년 전에 개별 종목들 기업들의 매출 회사 규모 이익 정말 보잘것 없어요. 기술력도 마찬가지였죠. 10년 20년이 지난 지금은 회사의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기술력 또한 매출 이익 또한 앞으로 이것이 10년 20년 되면 지금보다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입니다. 여기 어제 나온 기사 함께합니다. 하락장에 물린 국민연금 올해 들어 34조원 까먹었다. 우리와 비교가 안되는 실력자들 모인다죠. 30,40명이 아니라 무려 100명 이상이 몰려있습니다. 이 증권 주식 전문가들이 국민연금에 운용하는 금액도 엄청나죠. 수백조니까. 2월 말 기준 수익률 3.57% 마이너스 해외 주식만 16조원 손실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도 마이너스 다 조단이 엄청나게 큰 연기금 위험입니다. 지금은 투자의 귀재 미국의 워런 버핏도 1분기 2조 손실 났다 그랬죠. 이런 하락장에서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손실이 난 상태지만 매도 하면 손실이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면 숫자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마이너스 10% 30% 주가는 다시 상승합니다. 지난해 91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기금 운영 수익을 냈어요. 국민연금이 91조 그런데 올해 들어서 수익률 하락으로 당연히 고전하고 있죠. 이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국민연금뿐 이겠습니까? 개인들은 고사하고 웬만한 전문가들 다 마이너스 구간이에요.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연초 이후 국민연금의 전체 손실 규모가 34조 259억 이라고 합니다. 34조 지난해 국민연금이 벌어들인 금액의 37% 가량이 단 두 달 만에 사라졌다고 합니다. 지난해 국민연금이 10%대 수익률을 기록했어요. 10% 지난해 21년 20년 21년 꽤 많이 올랐죠? 사두기만 하면 웬만한 좋은 종목들 다 올랐죠? 개인투자자분들도 인정을 하시죠? 국민연금 그렇게 올랐던 지난해 10% 수익률이에요. 그런데 이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주식을 사면 막 30% 40% 수익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렇게 수익이 안 나요. 1년에 10% 수익이면 큰 거예요. 그게 꾸준히 나온다 그러면 그게 복리의 효과로 엄청나게 불어나는 거예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그 운영성과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다 마이너스입니다. 올해 시장 당연히 불확실성이죠. 최근 연기금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가 많이 떨어졌죠. 주가가 저가 매수에 나서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모두 당장 1,2년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길게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저 또한 그것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올 1년동안 내가 투자하고 보유하는 기간 중에 극히 짧은 기간입니다. 또 올해 하락장 내년까지 하락장이에요. 좋아요. 2년동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앞으로 몇십년동안 보유할 이 주식 이 기간동안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성급하게 당장의 수익을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느긋하게 여유롭게 이 기회를 저가 매수 기회로 수량을 늘리는 기회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